오늘 0시를 기준으로 강원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6명으로 전날보다 64명이 늘었습니다. 원주에서 119명, 평창에서 2명, 횡성과 영월에서 두 자릿수인 각각 31명과 14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환자가 전날보다 2명 늘어난 13명으로 도내 병상 가동률은 15%입니다. 한동안 2, 3박막대를 유지하던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부터 500명 이상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